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 기본작업에서 자료를 입력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교재를 참조하셔서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대한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A1부터 H1까지 선택하신 다음 우리 홈에 가시면 맞춤 탭에서요. 맞춤에서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글꼴은 도둠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도둠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우스 도둠체 클릭하시고요. 크기는 16입니다.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시고요. 그 다음 기울인꼴 하시고요. 그 다음 밑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제목에 대한 서식 작업하셨고 두번째입니다. A3부터 H14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글꼴의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홈에 가셔서 맞춤에서요.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두번째 서식 작업하셨고 이제 세번째 서식입니다. A3부터 A4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3부터 B4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C3부터 C4 다시 컨트롤 키가 눌러진 상태에서 D3부터 E3 또 한번 F3부터 G3 그 다음 H3부터 H4 지금 각각의 떨어져 있는 영역은 첫번째는 그냥 선택 다음부터는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선택하시고요. 선택한 상태에서 홈에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면 이 셀 병합 후 가운데 맞춤을 한꺼번에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세번째 서식 작업하셨고 네번째입니다. F5부터 G14까지 선택하시고요. 심표 스타일을 지정한 후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표시 형식에 가시면 심표 스타일이라는 도구를 찾을 수가 있고요. 클릭 한번 하시면 정수 형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다시 한번 소수점 한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자릿수 늘림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서 셀 서식에 가셔서요. 숫자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천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겠다 하신 다음 소수 한자리까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입니다. A5부터 A14까지 선택하시고요. 이름을 정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 상자에다가 어린이 회원 명단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서식 지정하는 문제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작업해 보셨고요.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3번 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요. A5부터 I13까지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서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에 전년 대비 실적 목표 실적이 모두 증가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식으로 비교할 거니까 equal 하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조건이 둘 다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함수가 필요합니다. AND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여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H5셀의 값이 H5셀을 클릭하니까 절대 참조가 되어 있는데요. F4키를 한번 두 번 누르시면 달러 H 그 다음 5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증가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가한 경우란 해당 셀들의 값이 0보다 큰 경우를 말함이라고 문제 되어 있으니까 크다 0이라고 넣으시고요. 쉼표 전년 또 실적 그 다음에 목표도 마찬가지로 비교하기 위해서 I5셀을 선택하되 F4를 한번 두 번 누르셔서 달러 I 그 다음 숫자 5로 바꾸시고 크다 0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AND에 대한 가로를 받습니다. 모두 증가한 경우 우리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행 전체에 대한 글꼴 색깔을 파랑으로 바꾸시고요. 파랑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을 굵게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둘 다 0보다 큰 데이터만 찾아서요.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3번 조건부 서식까지 해서 기본작업 살펴보셨고 다음은 계산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원 급여 내역입니다. 세금 공제액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문제에서 세금 공제액은 급여 총액 곱하기 세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율은 아래쪽 세금 조금표에 참조하셔서 값을 찾아오실 거고요. 마이너스 누진 공제도 마찬가지로 값을 찾아서 마이너스 값을 뺄 겁니다. 참조하는 표는 A12부터 D15셀이라고 되어 있고요. 참조하는 표가 수직으로 작성에 되어 있으니까 VLOOKUP 사용하실 거고요. 그 다음 10의 단위까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2, 3에 갖다 놓으시고 먼저 equal 급여 총액 곱하기 그 다음 세율을 찾아오셔야 하는데요. VLOOKUP 함수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VLOOKUP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여시고 첫 번째 찾을 값은 문제에서 급여 총액에 대한 세율이니까 우리 바로 앞에 있는 D3셀을 가지고 신표 어디에서? 아래쪽에 있는 표에서 표는 A12부터 선택하셔도 되고요. A13부터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A13부터 D15를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창조 신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조금 전에 범위 지정한 표에 하나, 둘, 세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3이라고 넣으시고요. 딱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아니니까 뒤쪽에 0은 안 넣으셔도 되고요. 생략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마이너스 누진 공제를 빼라고 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VLOOKUP이란 함수 이용하시되 가로 열고 급여 총액의 값을 가지고 아래쪽 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창조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네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럼 세금 공제액이 구해지는데 현재 구한 값을 1원 단위에서 버림해가지고 10의 단위까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2, 3셀 선택하시고요. equal 다음에다가 문제에서 제시된 함수가 trunc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 열고 맨 끝에 가셔서 조금 전에 구한 값을 마이너스 1이라고 맨 끝에 가셔서 심표 넣고요.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하시면 1의 자리까지는 0으로 채우고 10의 단위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한 값을 2, 9셀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경품 내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표 오른쪽에 표 2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총점과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순위표 경품의 데이터를 참조하셔가지고 각각의 순위에 해당한 경품 내역을 M3부터 M9 영역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순위부터 구하기 위해서요. M3에 커서 갖다 놓고 랭크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가로 열고 왼쪽에 있는 총점이 심표 왼쪽에 있는 총점부터 아래까지 모든 총점을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그 다음 값이 높은 숫자가 높은 게 1등이기 때문에 내림차순을 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림차순이면 뒤쪽에 생략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이제 순위값을 아래로 복사해 보시면 1등부터 7등까지 있습니다. 1등부터 7등까지 1등에는 외상상품권 그 다음에 2등은 주유권 3등은 문화상품권 이라고 할 겁니다. 추주함출 사용해서 값을 넣기 위해서 조금 전에 M3에 구하셨던 직접 수식을 수정할까요? M3을 선택하시고 equal 다음에다가 커서 갖다 놓습니다. 여기다가 추주라고 입력하시고 랭크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심표 1이라면 저희는 외식상품권이라고 입력하셔도 되지만 I13셀을 참조하셔도 됩니다. F4 왜냐하면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I13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니까 심표 2등은 주유권입니다. I14를 선택하고 F4 심표 그 다음 3등은 문화상품권입니다. 라고 I15셀을 선택하고 F4 절대 참조하시고 심표 그 다음 이제 4부터 7등까지는 공백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심표 큰 따옴표 열고 닫고 그러면 4등 5등 6등 7등 그래서 공백을 7까지 작성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1, 2, 3등은 각각의 경품 내역이 표시가 되고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채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절대 참조 형식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외식상품권 주유권 문화상품권은 지금 작성하신 거와 같이 젤을 참조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도착 예정 시간입니다. 출발 시간과 정류장 개수와 정류장 당 소요 시간을 이용해서 도착 예정 시간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초단위는 없는 것으로 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함수는 타임과 아워와 미니처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F21세를 선택하시고요. 이콜 시간 형태로 표시하기 위해서 타임함수가 필요합니다. 가로 열고요. 타임함수는 시, 분, 초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시간은 아워 함수를 통해서 구하시면 되는데요. 아워 출발 시간에서 시간을 추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21세 선택하고 가로 닫고 심표 그 다음 분인데요. 분은 미니처 함수를 사용합니다. M-I-N-U-T-E 선택하시고 가로 여시고요. C21셀에 있는 분을 먼저 추출합니다. 아워 통해서 시간은 추출했고요. 미니처 함수를 통해서 분을 추출하되 여기에다가 더하기 소요시간을 계산해서 더해야만 도착 예정 시간이 구해지잖아요. 소요시간을 구하기 위해서 정류장 개수가 있는 D21세 곱하기 그 다음 각 정류장 당 소요시간이 있는 E21세를 선택합니다. 선택이 안되시면 우리 키보드의 방향키 왼쪽 화살표 이용하셔서 이동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전에 미니처 함수를 통해서 구해놓은 분에다가 정류장 당 개수 곱하기 소요시간을 곱한 값을 더해가지고 물론 가로로 묶어주면 이걸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되는데 곱하기 연산이 도하기 연산보다 먼저 처리하기 때문에 굳이 가로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구분하기 편하기 위해서 정류장 당 개수 곱하기 소요시간 분을 곱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출발시간을 분에다가 더하겠습니다. 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초단위는 없는 것으로 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초는 그냥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타임은 10분 초 시간 hour 구했고요. minutes 구할 거고요. 초는 0이라고 넣었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출발시간에서 정류장당 수요시간 곱하기 개수를 곱한 값을 더해가지고 도착 예정시간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부서명가 초과 근무시간을 이용하여 초과 근무시간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초과 근무시간의 합을 구하라. 생산부의 초과 근무시간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는 sum if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고요. sum if 함수는 사실 수학 삼각 안에 들어있는데 수식탭에 가시면 수학 삼각 안에 sum if 함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직접 sum if 입력하셔도 되고요. 첫 번째 레인지는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조건을 찾을 범위는 부서명이 입력된 영역을 선택합니다. 부서명이 입력된 h21부터 h30까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은 생산부 입니다. 학계를 구할 부분은 초과 근무 시간에서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k21부터 k30까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생산부에 해당한 데이터가 첫 번째 20 그 다음 두 번째 26 더해서 46 이라는 결과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공정 제품 옵션을 참조해서 제품 식별 번호를 계산해가지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문제에 제시된 순서대로 작업을 한다면 equal 우리 E33 선택하시고요. 제품을 먼저 표시하되 제품은 대문자로 표시할 겁니다. 그래서 AAA가 대문자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equal UPPER 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텍스트를 모두 대문자로 바꿉니다. 제품이 있는 C33 셀 선택하고 괄호 닫고 연결하겠습니다. 라는 M% 기호 넣으시고요. 큰 따옴표 문 꺼서 하이픈 마이너스 기호 넣으시고 큰 따옴표 닫습니다. 또 연결하는 기호는 M% Shift Shift 누른 상태에서 숫자 7 입니다. 두 번째 제품 다음에 옵션 입니다. 옵션도 대문자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UPPER 입력하시고 바로 왼쪽에 화살표 이용하셔서 G33 선택하고 괄호 닫고 M% 또 빼기를 넣기 해서 큰 따옴표 문 꺼서 하이픈 넣으시고요. M% 그 다음 공정의 마지막 숫자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숫자는 RIGHT 라이트 함수 사용하시고요. B33 에서 심표 한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제품 대문자 옵션 대문자 공정에서 끝에서 한글자 추출하되 사이사이에 하이픈 기호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작업 다섯문항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문제의 첫번째 분석작업 다시 1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첫번째 분석작업 다시 1은 부분합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부분합 문제가 나오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정렬을 먼저 하십니다. 문제에서 거래처에 대해서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했습니다. 데이터에 가셔가지고요. 거래처가 있는 데이터 안쪽에 커서만 두시고요. 정렬 및 필터에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을 클릭합니다. 텍스트가 정렬이 되셨다면 데이터에 가셔서 윤곽선의 부분합을 클릭합니다. 그룹할 항목은 거래처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수량의 합계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지급액에 대한 체크는 해제하시고요. 수량을 선택합니다. 거래처와 합계와 수량을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시 한번 데이터의 윤곽선의 부분합을 클릭하시고요. 거래처 선택하시고 평균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평균을 선택하시고 수량에 대한 체크는 해제하시고요. 그 다음 지급액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지급액 선택하신 다음에 기존에 표시된 값도 표시하고요. 평균도 표시할 거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를 해제하신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부분합이 작성되셨죠.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합니다. 시나리오 문제가 나왔습니다. 시나리오 문제가 나오면 먼저 하실 거는 이름정의입니다. D13세를 선택하시고요. 연평균 성장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상자에 가셔서 연평균 성장률 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다시 한번 D14세를 선택하시고요. 원가 비율 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D15세를 선택하시고요. 기타 경비라고 입력하고 엔터 나옵니다. 다음 G10세를 선택하시고 순이익 평균 이라고 입력합니다. 각각의 이름정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D13부터 D15까지 선택한 다음 시나리오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가상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관리자의 추가를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문제에서 이익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익증가 값에 변화가 있는 셀은 D13부터 D15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연평균 성장률이 6%가 됐을 때 6% 0.06 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원가 비율이 35% 일때 기타 경비가 8% 일때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를 클릭하시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이익 이익 감소 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4% 라고 입력하시고 연평균 성장률은 4% 그 다음 55% 원가 비율 기타 경비는 12% 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두 개에 대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요약 보고서를 보고자 합니다. 요약을 클릭하시고요. 결과는 G10셀에 대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라고 깜빡깜빡하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작업하는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앞에 분석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생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위치를 바꾸라는 언급이 없다면 그냥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기타작업 매크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우리 개발 도구 탭에 매크로 기록이나 또는 상태 표시줄 준비라는 글자 옆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새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면 매크로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가족수당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수당 입력하고 확인 커서를 H6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이퀄 앞에 있는 인원 곱하기 가족수당이 10만원입니다. 입력하시고 엔터 만원인가요? 10만원이네요. 10만원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공을 5개 입력하고 엔터 맞죠? 동그라미가 5개 네. 그 다음 구한 값을 아래로 수식을 복사합니다. H14까지 드래그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가족수당을 계산하는 매크로 작업을 다 했습니다.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이제 조금 전에 기록한 가족수당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들고 자 하는데요. 삽입에 가시면 도형에 갔을 때 기본 도형 세 번째 타운이라고 있습니다. 타운을 선택하시고 F19부터 F19 셀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셔가지고요. G23까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에다가 가족수당 이라고 입력합니다. 가족수당 입력하셨다면 마우소른 쪽 매크로 지정하셔서 가족수당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가로 입력한 글자가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이 될 수 있도록 홈탭에 가로 가운데 맞춤 세로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다음 두 번째 새로운 매크로를 기록하기에서 상태 표시 줄에서 매크로 기록 버튼 누르시고요. 두 번째 매크로는 서식 지정 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서식은 I4부터 I4부터 I15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홈의 글꼴 탭에서 기울인꼴 선택하시고요. 채우기 색에서 노랑을 선택합니다. 표준색에서 노랑 선택하시고요. 서식 작업을 다 하셨다면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사각형의 첫 번째 있는 사각형 직사각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H19부터 I23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텍스트를 서식 지정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서식 지정 입력하신 다음에 직사각형에서 마우솔은 쭉 매크로 지정해 갑니다. 연결하실 매크로는 서식 지정입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다음 폼에 가셔서 맞춤해서 가로 가운데 맞춤 세로 가운데 맞춤 클릭하셔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서식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작업 두 번째 차트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붉은색 계열의 종가 계열이 표시되지 않도록 데이터 범위를 변경하라고 했습니다. 선택하고 딜리트 또는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클릭합니다. 다음 두 번째 코스피 지수 계열은 표시기는 꺾은 선용으로 바꾸라고 했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연두색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선택이 힘드시면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셔서 계열의 코스피 지수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꺾은 선용 바꾸기에서 디자인 탭에 가셔서요. 차트 종류 변경 가신 다음 꺾은 선용에 표시기 있는 꺾은 선용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다시 우리 코스피 지수 선택하시고요. 선택한 상태에서요. 보조축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보조축 표시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데이터 계열 서식 가셔도 되고요. 또는 위쪽에 레이아웃에 가셔서 선택 영역 서식을 누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조축 선택하시고요. 닫기를 클릭합니다. 오른쪽의 눈금을 통해서 꺾은 선용의 눈금 값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작업이 첫 번째에 대한 차트 서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목 서식입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레이아웃에 가셔서 차트 제목의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을 주식 거래 현황 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주식 거래 현황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문제서 글꼴은 궁서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서체 엔터 그 다음 크기는 14 선택하시고요. 굵게 굵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기울인 꼴 밑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거래량 계열 막대 1월 12일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선택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시고요. 다시 한번 선택하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 있고요. 레이아웃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바깥쪽 끝에 선택합니다. 다음 네 번째 새로 갑축의 눈금을 새로 갑축 눈금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합니다. 표시 단위 에서요. 표시 단위 에서 천 단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다시 천을 선택하시고요. 천의 글자가 옆으로 기울어져 있죠.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표시 단위 서식을 클릭합니다. 맞춤 탭에 가셔서 텍스트 방향을 가로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가로 선택하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범내는 서식을 이용해서 위쪽에 배치하라고 했는데요. 범내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범내 서식에 가셔서 위치를 위쪽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위쪽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문제에서 채우기 색이 채우기 선택하시고 단색으로 흰색으로 채우겠습니다. 흰색 배경 1번 선택하시고 그 다음 테두리에 그림자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림자에 가셔서 미리 설정해서 우스의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닫기 버튼 누르시면 범내에 대한 서식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